반갑습니다. 심정세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태어난 띠 12동물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띠를 지니고 있습니다. 누군 소띠, 누군 뱀띠, 누군 양띠, 누군 토끼띠. 오늘 띠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띠는 총 12동물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 속에 삽니다. 자연은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기운을 천간이라고 하고요. 땅의 기운을 지지라고 합니다. 천간은 총 10개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것은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땅의 기운, 지지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햅니다. 오늘의 주제, 띠 동물은 천간의 하늘 기운이 아닌 지지의 땅의 기운입니다. 땅의 기운 몇 가지라고요? 그렇죠. 12가지입니다. 땅의 기운 지지에 따라 띠 동물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는 쥐띠입니다. 축은 소띠고요. 이는 범띠, 즉 호랑이 띠고, 묘는 토끼, 지는 용띠, 사는 뱀띠, 오는 말띠, 미는 양띠, 신은 원숭이띠, 유는 닭띠, 수른, 개띠, 해는 돼지띠입니다.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 유, 술, 해. 땅의 기운 12가지는 띠 동물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지지는 방향으로도 적용되고요. 시간으로도 적용됩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명리학적 입장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지지 12가지는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 유, 술, 해입니다. 이 12지지는 띠 동물로 배속이 되는데요.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게 돼지입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12띠 동물 순서 자, 축, 인, 묘, 진, 사, 오미, 신, 유, 술에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게 돼지입니다.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이 띠가 언제부터 바뀔까요? 양력 1월 1일부터다. 아니다. 음력 1월 1일부터다. 둘 다 아닙니다. 바로 24절기의 첫 번째 봄이 세워지는 입춘부터 띠가 바뀝니다. 입춘은 양력으로 대략 2월 4일 전후를 기준으로 합니다. 띠가 바뀌는 입춘부터 쥐, 소, 범,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게 돼지. 오늘 12동물 띠였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 띠 동물별로 색깔이 주어집니다. 컬러가 주어집니다. 같은 쥐띠라도 푸른 쥐가 있고요. 붉은 쥐가 있고 노란 쥐가 있고 하얀 쥐가 있고 검은 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띠에 5가지의 컬러가 배속이 되죠. 그 컬러는 하늘의 기운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총 60갑자가 탄생이 됩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